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역, 윤쌤과 함께하는 소공역 자 오늘 이 시간은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바로 그 단원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 세계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까지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지역의 폴리스들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등장했던 문명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문명은요. 바로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만들어졌던 크레타 문명이었어요. 청동기를 바탕으로 크레타 섬에서 크레타 문명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켄의 문명이 육지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크레타 문명과 미켄의 문명을 묶어서 우리는 유럽 최초의 문명, 에게 문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게 문명이 발생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그리스 땅에 수많은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폴리스들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보시면 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은요. 사실 지형이 평탄하지 않고 굉장히 뭐 험준한 산 그리고 복잡한 해안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넓은 평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었고 그로 인해 통일국가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작은 도시국가, 즉 폴리스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폴리스들은요. 구조가 비슷비슷했어요. 자 신이 산다고 믿고 신전을 만드는 높은 언덕, 이 언덕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시장이 열리기도 하는 넓은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생활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계속 이어서 이 폴리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방금 말했다시피 지형이 험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각각의 폴리스로 독립이 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야라는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체육대회인 올림피아 재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여러 개의 폴리스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특징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아테네의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정치의 발달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테네가 처음부터 민주정치를 했던 건 아니에요. 아테네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를 지나서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귀족정을 실시하다가 부유해진 평민들, 돈이 많아진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평민의 지위가 향상됐고 그러면서 정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평민들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그리고 페리클레스죠. 자 솔론이라는 사람 때는요 재산 정도에 따라 일부 평민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관리를 부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민들을 정치에 참여시켜주기는 하는데 모든 평민들을 참여시켜준 게 아니라 돈이 좀 많은 평민들 위주로 정치에 처음 참여시켜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정치가가 등장했던 이 시기에 와서 정치에 참여하는 자격에서 재산의 기준을 없앴죠. 즉 재산이 많지 않은 가난한 평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독재자가 출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자기 깨진 조각에다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한 후에 가장 많은 투표 수가 나오는 사람을 이 아테네라는 폴리스 바깥으로 추방해버리는 도편추방제라는 제도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왜 투표를 종이에 안 하고 도자기가 깨진 조각, 도편에 하나요? 이 시기는요. 종이라는 게 발명되기 전이었어요. 진짜 진짜 옛날이죠. 그래서 도자기 파편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진짜 중요한 사람은 바로 페리클래스예요. 이 페리클래스라는 정치가가 등장했던 시기에 와서 아테네는 드디어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민회라고 하는 이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구가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관직이라든지 재판을 담당하는 배심원도 뭐 되게 똑똑한 사람이 하거나 부자가 한 게 아니라 추첨을 해서 뽑았다고 해요. 일종의 제비 뽑기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민주정치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 되는 특징이 있으니 여자와 노예와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즉 성인, 남성인 시민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정치였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폴리스 바로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는요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파르타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몇 퍼센트가 되지 않았어요. 즉 소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 통치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군사 교육을 시키고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이런 통치 방법을 채택을 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리스 세계는요 언제 가장 번영했었느냐 이 그리스 세계의 폴리스들이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사실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굉장히 번영한 상태였어요. 자 이들이 서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 지역에 침입을 해오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폴리스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동맹을 결성해서 페르시아에 맞서서 싸웠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그리스 세계가 승리를 합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는 쇠퇴하게 된 것이고 이 그리스 세계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되었는데 특히 동맹을 이끌었던 아테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자 폴리스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테네를 견제하는 폴리스들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편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아테네 중심의 편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고요. 스파르타 중심의 세력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 사이의 전쟁이 터졌으니 이것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쟁에서는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누가 승리를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자기 편들끼리 사실상 싸운 거니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폴리스들은 전체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결국 마케도니아 바로 알렉산드로스 왕이 있었던 그 나라죠.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스는 과연 어떤 문화를 지니고 있는 문화였을까요? 자 선생님이 말실수로 했는데 그리스 문화예요 나라가 아니라 자 그리스는 어떤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하자면 인간 중심적인 문화 그리고 합리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철학 분야가 굉장히 발전했었는데 이 철학 분야에서 보면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궤변 논자 헛소리를 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 진리는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진리 저렇게 보면 저게 진리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한 이들을 소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상대성에 반대하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한 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였던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 이후에 그의 철학이 제자인 플라톤 그리고 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로 전해지면서 점차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 외에도 문학이 발달했었는데요. 일리아드가 쓴 아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역사 분야에서는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라는 사람들이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의학도 발달했고 여러분들 수학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피타구라스 바로 이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문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예술 양식이에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폴리스들은 조화와 균형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유명한 건축물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 외에도 전쟁의 여신 아테나 여신상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알렉산드로스 제국까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리스만 정리했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막 말도 버벅거리고 난리 났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이건 다음 소공여에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하세요. 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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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